3장 우승 구미시정 선수 이강호 위기선수는 대상대체 20회 전국 검거 침단선수권대회에서 조사와 바치 선정을 보도하기에 이 3장을 수여하고 2020년 6월 13일 사당법인 대한본대회 회장 기종무리 3장 우승 강명무도학과 김인규 이왕영 박선수 상장 3위 조성대학교 학부모 5기 2호 기하여서 받습니다. 상장 3위 마산과포부학교 고치 12호 분 기하여서 받습니다. 상장 3위 마산과포부학교 고치 12호 분 기하여서 받습니다.